자 22년 사월 모의고사 40번 문제 계속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파트는 지나갔을 문장 삽입 그리스 그레 순서 뭐 이런 것들 지나갔고요 여기서부터는 인제 요양문 작성하기 하나 나오고요 40번. 그 다음에 41번 하고 41번부터 45번까지가 장문 관련된거 지문 하나 나왕 문제 두개 정도 나왕거 장문입니다. 자 요양문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찬가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얘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양문을 보고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지 우리가 감을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어휘들이 좀 중요하고요 여기 있는 1 2 3 4 5에 있는 어휘가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성을 고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the common blackberry has an ability to... 뭐뭐뭐뭐뭐? the amount of manganese in the surrounding upper soil 해놓고 뭐 문법적으로 계속 조용법에 관계되면서 위치가 보이네요 Which makes the nearby soil quite more for other plants. 일단 빈칸을 제외하고 한번 해석을 시도해보면 일반적인 블랙베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블랙베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 글의 내용에 블랙베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자 2 뒤에 동사들이 쭉 나오니까 2부정사들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선택지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increase, increase, indicate, reduce, reduce가 보입니다. increase 증가시키다고요? 그 다음에 reduce는 감수시키다죠. 서로 반대말들이 보이고요. indicate는 뭐하다? 나타내다. 그렇습니까? 가리키다. 인디케이터라는 어떤 도구가 있어요.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겨갖고 뭐 이렇게 숫자들이 이렇게 10, 50, 60 이렇게 해갖고 바늘이 이렇게 달려있고 이렇게 바늘로 해서 이렇게 압력 같은데 압력이 30이다 50이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이런 도구를 보고 인디케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인디케이터가 뭐 하는 도구인지 알겠어요? 비행기에 뭐 이렇게 해갖고 뭐 altitude 이렇게 써있고 마찬가지 뭐 0에서부터 뭐 8km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쭉 눈금이 있을 거고 바늘로 이렇게 해갖고 현재 고도가 얼마나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도구들이 있죠? 이런 도구들을 인디케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가 지시하다 가리키다 나타내다 보여주다 뭐 이런 뜻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the amount of manganese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manganese는 그 금속 이름 망간이라고 하는 금속 이름이죠. 금속의 양을 뭐 증가시키는 거 아니면 감소시키거나 또는 뭐 나타낸다인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 in the surrounding upper soil 둘러싸고 있는 상층부 토양에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블랙베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층부 토양에 망간의 양을 뭐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나타낸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 and it 이라든지 but it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어쨌든 관계대명 계속적으로 관계대명사 하니까 그 다음에 make a 해놓고 그 다음에 make a 해놓고 5-2가 보이고 있습니다. make 뒷부분은. 5형식의 make a 어떠한. 그래서 주변의 토양을 꽤 어떠어떠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누구에게 for other plants 다른 식물들에게 다른 식물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블랙베리가 주변 상층부 토양에 들어있는 망간의 양을 느리거나 줄이거나 또는 알려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이 주변에 있는 토양을 다른 식물들에게 꽤 deadly 치명적인이죠. dangerous 이런 뜻이죠. advantages. 이익이 되는 유익한. nutrients. 뭐 비슷하겠네요. 내용상 비슷하겠네요. 영양가가 풍부한. dry. 메마른 warm. 따뜻한. 보니까 뭐 블랙베리가 망간과 관련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주변에 있는 토양을 꽤 어떤 상태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곳에 다른 블랙베리 이외의 other plants가 어떤 영향을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메마르거나 따뜻해지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베리가 망간과 관련된 어떤 능력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양문을 먼저 분석해 놓고요. 그렇습니까? 자 the common blackberry has an amazing ability. 요양문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표현이 보이고 있네요. To move manganese from one layer of soil to another layer of soil using its roots. 첫 문장에서 전체 글의 어떤 기존은 scientific fact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 블랙베리에 대한. 자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해보면 일반적인 블랙베리는 가지고 있다. 자 뭐 여기에 로브스 엘제헤이네시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항명 이겠죠 항명. 이 이제 일반적인 블랙베리가 어떤. 뭐 보면은 코끼리도 그냥 코끼리가 아니고 코끼리의 항명이 뭐다. 코랑이에 항명이 뭐다. 여기가. 대과 관련 같은 게 있다보면. 동생으로 항명이 나오고. 항명을 발활해 적어놓은 것이 더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요. 일반적인 블랙베리의 항명입니다. 일반적인 블랙베리 항명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뭐 할 능력이냐. 이동시킬. 망개네이즈를 망간을 이동시킬 능력입니다. 어디에. 그 다음에 뭐. move from a to b. 이렇게 보입니다. 뭐로부터. 토양의 한 층으로부터. 또 다른 층으로 이동시킬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망간을 이동시킬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뭐 다른 식물들은 이런 걸 못하니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겠죠. using its roots. 뭐 하면서. 분사고물입니다. 그래서 블랙베리의 뿌리를 이용해서. 토양의 한 층으로부터. from one layer of soil로부터. to another layer of soil이 생략됐죠. to another layer of soil로. 맹게니즈를 이동시킬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첫 문장에서. common blackberry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능력을 또 설명했습니다. 망간을.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뿌리를 이용해서. 이동시킬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구요. this may seem like a funny talent. for a plant to have. 자, funny 이런 말이 나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버시 보이십니다. but it all becomes clear. when you realize. the fact. it has a nearby plant. 그래서. 이러한 점이. 어? 아주 좀. 우스운 능력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this may seem like a funny talent. 누구에게는. 누가 뭐하기에는. 이 보이네요. 누가 뭐하기에는. 식물이 가지기에는. 식물이 가지고 있기에는. 좀 웃긴 능력으로 보이지만. but. 아. 뭐야. 그런 능력 갖고 있는 게 뭐야. 별거 아니네. 좀 우습네. 알겠습니까. 이런 능력으로 보이지만. but. it all becomes clear. 그것은 모두 명백해진다. 그것이 명백해진다. 라는 얘기는. 저 뒷부분 읽으면. 아.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이런 얘기죠. 아. 이거 웃긴 능력이 아니구나. 대단한. 그러니까 여기는 형용사 두 개가 좀 비교되는데요. 여기에. 아. 그리고 여기에 어빌리티하고 탤런트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앞에는 어빌리티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어메이징이 사용됐어. 놀라운 능력이라 했어. 근데 그 뒤에는 웃긴 능력이라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funny talent. funny ability. amazing talent.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amazing이 갖고 있는 형용사적인 느낌과. funny가 가지고 있는 형용사적인 느낌은. 조금 반대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벗이 나왔기 때문에. 벗 뒤에는. 내가 뭐라고 말한 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냐 하면. 벗이 나온 뒤에. 이런 능력은 어메이징한 능력이 맞아. 라고. 벗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어메이징한 능력이 맞아. 뭐라고 얘기하냐. 모두 명확해진다. when you realize. 네가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뭐를 깨닫게 되었을 때. the effect. it has on. isn't. the talent. the ability. 되신 것 같죠. 그래서. 효과는 효과인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끼치는. 주변 식물들에게. 뭐. 가지고 있는 이라고 했는데. 끼치는 이라고 해석하게 되겠고. effect. 라고 해서. AFF ETS.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 식물들에게. 끼치는. 어떤. 영향. 효과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이것이. 모두. 명확해진다. 라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어메이징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요 부분 있죠. it all has. it all becomes clear. 했듯이. 어메이징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 funny한 게 아니. 아. funny하지 않네. 어메이징한 거. 맞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 받고. 잠깐만요.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다면. 일단. 다음에. 이어지. 글의 순서 문제로. 이 문제를. 변형한다면. 뭐가 나와야 된다는. 우리가. 조금. 어떤 내용이. 이제.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야 되냐면. 흠. 자. 그러한 능력이죠. 그러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인데. 그 놀라운. 놀라운. 어메이징 어빌리티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하면. 소약의 한 층에서. 또 다른 층으로. 뿌리를 사용해서. 망간을 이동시키는. 능력이. 놀랍다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주변 식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망간을. 원. 원. 레이어. 오브. 소일러부터. 어나다. 레이어. 오브. 소일러. 무브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뭐가. 올라온 건데. 또는. 다른 식물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데. 에 대해서. 뭐 해주는 말이 나와야 되겠다. 설명해 주는 말. 내가. 어메이징함을. 글을 읽는 사람이. 어메이징한 능력이. 맞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인제부터는. 됐습니까. 자. manganese. can be very harmful. to plants. especially at high concentrations. 그래서. 망간이라는 그 금속은. 어떨 수도 있다. 매우. 유해할 수도 있다. 누구에게. 식물들에게. 특히. 어느 수준에서는. 특히. 매우 높은. 축척되어 있을 때. 맞습니까. 매우. concentration이. 높아졌을 때. 많이 쌓여 있을 때. 우리가 뭐. 체내 독소양. 이렇게 얘기하죠. 독소의 농도. 그러니까. 고농도에서. 특히. 고농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t high concentrations. 했듯이. 고농도에서. 많이 축척되어 있을 때. 어. 망간은. 우리가 뭐. 망간이라는 거. 에 대해서. 뭐. 망간이라는 거. 에 대해서. 지은이가 알고 있는 건.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망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자. 그 망간은. 뭐. 우리나라 독도에. 독도 바다에 가면. 바다 속에. 많이 뭉쳐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것들 만들 때. 앞으로 많이 사용될 거라고. 기대되는. 그러한. 히토류에. 들어있는 금속입니다. 희귀한. 소양의 어떤. 성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배터리 만들고. 이런 것들. 이. 뭐. 환경에. 유익하진 않겠죠. 양분이 되거나. 이러지 못할 겁니다.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망간은. 식물들에게는. 매우. 유해할 수가 있다. 특히. 고농도에서. add high concentration. 에서. 그러면. 도대체. 블랙베리. 이거 뭐야. common blackberry. is. is. unaffected. by. damaging. effects. of. this metal. and. common blackberry. has. and. common blackberry. has. evolved. to. different ways. of. using. manganese. to. its. 그래서. 일반적인. 블랙베리는. 뭐한다. is. an effect. 영향을 받지 않는다죠. by. damaging. effects. 뭐에 의해서. 손상을 가하는 효과. 됐습니까. harmful한 이펙트겠죠. 여기. damaging. 대신에 쓸 수 있는건. harmful인거죠. 그러니까. harmful effects. of this metal. this metal. 가리키는건. manganese죠. 이 금속이. 그러니까. 이제. manganese가 뭔지. 자세히 설명이 안나와있어. manganese를. this metal. model이라고도 얘기하고. 금속이다. 라는거. 그래서. 이 금속. 다시 말해. 망간의. 유해한 효과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common blackberry has evolved. 뭐해왔다. 그렇죠. 진화해왔다. 또는. 발달시켜왔다. 네. two different ways. 두 가지 다른 방법. 두 가지 다양한 다른 방법. 뭐의. 망간을 이용하는. 누구에게 이롭도록. blackberry에게 이롭도록. its advantage 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고. 여기에 its는. blackberry의 소유격으로 왔으니까. common blackberry의 소유격이니까. blackberry 본인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using manganese 하기 위한. two different ways. 를 뭐 해왔다. has developed 해왔다. 그러니까. 발달시켜 왔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다른 식물들에게는. 특히. high concentration 에서는. 매우 harmful하고. damaging이. damaged 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얘는 오히려. 그거를. 자기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to its advantages 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두 가지. 두 가지 다른.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다른 방법들을. has evolved 했다니까. 그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어떤 식으로. common blackberry가. 맹게네즈를. 자신에게. advantage 가 되는 방향으로. beneficial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이어질 내용. 그래서. 글의 순서 문제로. 이건. 변형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러니까. two different ways. 했으니까. 그 두 가지. 망간을.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쭉쭉하다가.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자기가 이용을 한다. 이런 방법으로. 득이 되도록. 되는 방향으로. 이용한다. 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거. 오케이. 자. 그래서. first부터. it. redistributes. manganese. from. deeper soil. to. shallow. soil. using. its roots. as a. small pipe. 그래서. 첫 번째. different ways. 이득이 되게. 사용한. 첫 번째 방법은. common blackberry가. 뭐한다. 재분배한다. 다시 배치한다. 다시 뿌려놓는다. 맹게니즈를. 어디에서. 더 깊은. 토양층으로. 부터. 더 얕은. 토양층으로. 뭐로써. 무엇을. 뭐로써.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뭐로써. 무엇을. 뭐함으로써. 작은 파이프로써. 뿌리. common blackberry의 뿌리를.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분사구문으로. 뭐뭐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즈의 형태가. 저 형태. 선생님이. 뭐. 이런 것도 얘기할 때. 유즈가. 왜. 저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누가. 하면서. blackberry의 뿌리가. 아주 작은. 미세한. 미세. 뭐. 모세혈관 같은. 들어간. 작은 파이프로써. 이용을 하면서. 어디에 있던. 무엇을. deeper soil layers에 있던. 맹게니즈를. shallow soil layers로. redistribute 시켜줍니다. 따라 올려서. 얕은 곳으로. 이동시킨다는. 얘기인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얕은 곳에 있으면. 식물들에게. 더.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저 깊숙이 있는 거는. 뿌리가 거기까지 가서. 안 닿는 이상은. 영향을 안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얕은 곳에. 맹게니즈가. 컨센트레이션스 되어 있으면. 컨센트레이티드 되어 있으면. 축적되어 있으면. 그러면.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좋은 영향입니까. 아까 전에. 함프리 하던지. 데드벅. 또는. 데미징 이펙트. 이런 말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상관없지만. 커먼 블랙베리한테는. 맹게니즈가. 이즈 언어펙티드 하죠. 그쵸. 영향을 안 주잖아. 영향을 받지 않죠. 하지만. 데드리한. 그러니까. 답은 어느 정도. 여기서 윤곽이 나오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느. 일단. 여기에. 어드벤티이저스나. 뉴티리어스 같은 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다른 식물들에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만든다. 누구를. 어떤 상태로. 주변에 있는. 토양을. 꽤. 데드리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겠죠. 아니면 뭐. 또. 식물에게 안 좋은 건. 드라이한 상태로. 됐습니까. 만들어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이. for other plants. 그러니까. 블랙베리를 제외한. 다른 식물들에게는. 득이 되거나. 영양가가 충분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 아니면. 4번 아니면. 이것도 좋은 것 같으니까. 그렇죠. 따뜻하면 좋겠죠. 식물에게. 됐습니까. 그래서 1번 아니면. 4번 중에 하나가. 그리고. 여기서 바로. 1번 답을 갈 수도 있어요. 저 앞에 보면. Concentrations. At high concentration. 라는 대답이. 다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고농도에. 고농도가 되려면. 당연히. 그렇죠. 모를. amount of manganese. 망간의 양을. 뭐 시켜줘야 되겠어. 증가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가시켜야지. 쌓이는 거고. concentrate 시키는 거고. concentration이 발생하겠죠. 축척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으로. 여기쯤에서. 선택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벼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거라면.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얘기했듯이. 변형 문제에서는. 글의 순서 문제 같은 걸로. 변형하기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컨드. 아까 전에. 이제. 두 가지. 자기신에게. 이익이 되게. two different ways로. 하나 했죠. 두 번째 얘기합니다. 세컨드. It observes. manganese. as it grows. common blackberry observes. manganese. as. common blackberry grows. concentrating. 이 나오네요. concentrating. the metal. in its leaves. 그래서. common blackberry가 뭐 한답니까. 흡수하는데 observes. 망간을 흡수한다. 뭐 할 때. 그것이 잘할 때. as. when. it grows. common blackberry가 observes. 흡수한다. manganese를. common blackberry가 잘할 때. 다. 분사구문 또 나왔습니다. 뭐 하면서죠. 뭐 하면서. 축척시키면서. 됐습니까. concentrating 하면서. the metal은. 다시 한 번 더. manganese죠. 그 금속을. 뭐 하면서. 망간을. 그 금속을. 축척시키면서. 어디에. 잎사귀에다가. 축척시키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common blackberry의 잎 속에는. 모의 함량이 높아진다. 자라면서. manganese의. 함량이 높아진단 말이죠. 자. 그리고 얘가. 뭐 소나무처럼. 그렇게 사철 푸른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활엽숙이 있잖아. blackberry는.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when the leaves drop and decay. 그래서. 잎사귀들이 떨어져서. 뭐 할 때. 부패할 때. 디케이할 때. 디케이. 부패하다. their concentrated manganese deposit. 가. deposit. 가. further poison. 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further poison. the soil. around the plant. 그. 나뭇잎들에. 축적되어 있는. manganese가. 뭐한다. deposit. 하면은. 어떤. 물건을 맡기다. 이런 뜻이. 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puts에. puts에. 뜻이 되는. puts. 둔다. 넣는다. 둔. 뭐. 이렇게. 얻은 장소에 둔다. 라는 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망간이. further poison. 뭐. 뭐. 더 이상의. 독이죠. 독. 더 이상의. 독으로. 놓여지게 된다. the soil. 어디에다가. the soil. around the plant. 그래서. around the plant. common. blackberry. blackberry. 주변에 있는. 그. 흙에. 여기에 사용된건. deposit. a. b. 입니다. 전체적으로. deposit. a. b. a. 에게. b. 를. 두다. 라는 뜻입니다. 아. a. 를. b. 에게. 두다. 참. 더. 많은 양의. poids. the soil. around the plant. common blackberry. 주변에 있는. 토양에. 더. 더 많은 양의. 약을. further poison을. 주게 된다. 잎이 떨어지면. 그 속에 있던 것들이. 부패되면서. 당연히. 유기물은 다. 부패가 돼서. 사라질 거야. 유기물은. 하지만 무기물 같은 것들.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for plants. that are not immune. to the toxic effects of manganese. this is very bad news. 그래서. 어떠치 않은. 망간의. 독성이 효과에. 뭐가 없는. 내성이 없는. 식물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나뭇잎이 떨어져서. 망간이 쌓이는 점. 은. 보다. 매우 좋지 않은. 소식이다. 가. 득이 되지 않는다. 이제. 해가 된다는 얘기죠. disadvantageous. 하다는 얘기죠. essentially. 그래서. essentially의 뜻은. 뭐. 핵심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핵심적으로. 그렇습니까. 뭐. 결국에는. 뭐.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더. common blackberry. eliminate. competition. 뭐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blackberry가. eliminate. 뭐 해버린다. 없애버린다. competition. 무엇을. 경쟁을 없앤다. 그러니까. by poisoning its neighbors. with heavy metals. 뭐함으로써. 이웃들을. 중독시킴으로써. 뭐를 가지고서. heavy metal. 중금속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중금속. 계속해서. manganese. 그러니까. 그래서 manganese를 사용해서. neighbors를 poisoning 시킴으로써. 중독시킴으로써. 뭐가. 뭐를 제거해. 아예. 아예. 뭐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없어지게 됐다. 경쟁할 필요가. 경쟁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don't need to compete. 이 뜻이죠.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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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n't need to compete. 아예. 경쟁할 필요 없이. 그렇습니까. 주변에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으면. 자신이 섭취해야 될 영양분을 뺏기겠죠. 근데 이런 애들이 잘하지 못하니까.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잘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문법적인 거 먼저 보면. 음. 투부정사 형사자 문법 크게. 쉽게 찾을 수 있죠. ability to do 해서. 뭐뭐. 이동시킬. 놀라운 능력.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보면. 많이 보이는 게. 뭐뭐 하면서. 라는 분사 공문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뿌리를 사용하면서. 할 능력. 또. 여기는 생략도 보이고요. 그래서. 원 블라블라. 어느더 블라블라. 이거. 말이 쓰이는. 어떤. 그. 병렬 구조까지는 아니지만. 대꾸적인 구조입니다. 하나로부터. 또 다른 하나로 할 때. 원 블라블라. 어느더 블라블라. 그 다음에. 디스가 가리키는 것은. 뭐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글 전체의 내용. 그렇습니까. 망간을.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점은. 워낙. funny talent. funny ability. 뭐. funny와. 그 다음에. amazing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ability와 talent가. 동의어라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파악하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그래. 비슷한 뜻에. 다른 단어로. 자꾸 쓰려고 그럽니다. 같은 단어를 써주면. 우리야. 편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ability. talent. 같은 뜻으로 쓰였고. amazing하고 funny는. 반대말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대비되는 느낌. 그래서. 그 뒤에. but. 이 나오고 있고. but. 뒤에가. 내용이. 뭐라겠다. 어메이징함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부터 나와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all becomes clear.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게. 모두. 명확해진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모두. 명확해지게 된다. 라는 얘기를. 제기를.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 funny하지 않고. 어메이징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라는 뜻으로 쓰였던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깨닫게 됐을 때는. 인정할 수밖에. 어메이징한 거. 맞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효과는 효과인데. 어떤 효과. 가. it has on nearby plants. common blackberry has defect. 아. common blackberry가 아니고. 그. 망간의. 망간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점이. 근처에. 식물들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인데. 관계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쯤서부터. 이 문제를 푸는. 조건이라면. 여기에서 벌써. 답을. 찾을 수 있는. 글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manganese can be very harmful. 그 다음에. made. unaffected. affected. effect. effect. 뭐 이런 단어들도 보입니다. 동사. effect. 영향을 끼치다니까. common blackberry가 영향을. 지금 뭐. 망간에. 뭐. harmful effect. damaging effect. 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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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민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읽기에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내성을 가진 또는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 백신 맞게 되면 나는 이민트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뭐의 저항력을 가지게 된 내용적으로 뭐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건 누구누구에게 내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unaffected by하고 똑같은 표현은 저 밑에 이민트 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풀하고 데미징이 같다 라는 것 같은 단어를 안 쓰고 있죠 같은 단어 써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병렬구조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주어 동사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똑같은 주어인 common blackberry가 생겼됐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왜 선생님이 얘기하냐 이 자리에 have가 있으면 틀렸다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evolve라는 단어 좀 더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to each advantage 이런 표현 많이 만나게 될 건데 자기에게 득이 되도록 to ones advantage 이런 식으로 읽히게 되는데요 ones에게 여기 소유격 자리에 있는 이 녀석에게 득이 되도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to each benefit to each advantage 그 다음에 distribute 라는 단어인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분배하다 근데 redistribute니까 재분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from a to b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또 뭐가 보이냐면 분사구문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 는 뭐뭐로서 라는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요 부분 분사구문 분리시켜서 한번 살펴보면 작은 파이프로서 처럼 이런 뜻입니다 작은 파이프처럼 그것에 블랙베리의 뿌리를 사용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using it to roots as a small pipe 그 다음에 observe 어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as가 when으로 바꿨어요 여기에 as가 연달아 보이네요 여기에 as는 뭐뭐로서 as a small pipe 할 때 as는 like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as는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 또 나왔습니다 concentrating 그래서 common blackberry가 망간을 흡수한다 그것이 블랙베리가 자랄때 뭐 하면서 뭐 하면서 흡수한다 뭐 하면서 축척시키면서 matter, manganese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쉽지 않, 아 쉽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대여 컨센트롤 맹게니즈가 디포지트 디포지트 A, B 해서 A를 B에게 두다 수요동사입니다 지금 디포지트이 지금 사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디포지트 한다 누구에게 무엇, 아니 무엇을 누구에게 참 further poison을 더 많은 양의 poison을 누구에게? 더 soil around the plant 주변에 있는 토양에게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death 나왔고요 주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구요 for plants not immune too 또는 for plants unaffected by not affected가 아니군요 for plants affected by the toxic effects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거죠 for plants for plants that are affected by 자 이 앞에 얘기했었죠 that are affected by the toxic effects of manganese 자 그리고 참 이뮨 조심해야 될 건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보통 어떤 말들은 I am을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그냥 잠시만요 이게 뭔 말이지 이제 뭐 신나게 놀타임이죠 다음주 화요일까지 내가 줬던거 다 풀어오세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디스 내용 파악하는거 이것이 매우 나쁜 소식이란 얘기인데 뭐 앞에서 얘기했던 두가지 방법으로 표명 표층에 맹간이 쌓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디스로 받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essentially 어휘 살펴보겠구요 eliminate 어휘고 뭐 나머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문법적인건 크게 뭐 본사구문 이외에는 크게 어려운건 안보이구요 음 그 다음에 어휘 탤런트하고 같은 말 뭐가 있었더라 ability 는 같은 말이라 하긴 좀 그렇구요 여기서는 이제 내용상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거고 동의어로 쓰이가 능력이란 뜻이니까 기프트가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클리어 음 nearby의 뜻은 근처에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구요 그 다음에 harmful damaging 얘는 같은 말입니다 damaging과 harmful 해가 되는 함플의 반대말은 무해한 이란 뜻일 거고 반대말은 뭐겠어요 harmless 겠죠 무해한 오케이 그 다음에 concentration 뭐 파생어들 많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concentration 동사 형태는 뭐겠다 concentrate 겠죠 그 다음에 concentrated 하면 축적되어진 이란 뜻이겠죠 concentrated 이런 식으로도 많이 등장하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의어 한번 볼까 건댄스 건댄스 ent certain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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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는 으음 으음 음 자 요거 이제 알아두셔야 될 단어네요 Accumulation 그렇습니까? 같은 말로써 이 글에서 같은 말로써 Accumulation 못 만나게 될 단어니까 알아주시구요 뭐 Accumulate 이런식으로도 만나게 될겁니다 반대말은 scatter, scatter라고 흩뿌리다 라는 scatter도 알아두시면 scatter, scatter, 흩뿌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수동태, 언어패티드, 자 Evolve 진화하다 또는 발달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구요 진화하다 뭐 자동사, 타동사 다 됩니다 그래서 자동사로써는 진화하다, 타동사로써는 진화시키다, 발달하다 그 다음에 명사형도 많이 만나게 될겁니다 진화, Evolution 그 다음에 Evolve하고 Involve하고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Involve는 마찬가지 이런 뜻이고 Involve는 연루시키다, 포함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Involve 같은 경우에 뭐 이 자리에 Involve가 맞냐, Evolve가 맞냐 또는 Involved가 맞냐, Evolved가 맞냐 이런식으로 시험문제 나오구요 뭐 Involve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는게 뭐 The people involved in the crime 이런식으로 쓰입니다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이란 뜻으로써 The people involved in the crime were caught 이런식으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그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뭐 되었다, 체포됐다 이런 뜻이겠죠 Involved in 하면 뭐 뭐에 연루된 이란 뜻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많이 만나게 될 단어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Advantage 같은 말은 뭐였습니까? 최소한 Benefit은 알아둬야 된다 했죠 Benefit, 이득, 이익 Advantage의 형용사형은 Advantages였구요 얘는 형용사형은 Beneficial 였습니다 이익이란 뜻의 말들이구요 그 다음에 Distribute, 뭐하다? 분배하다 였죠 Distribute, 분배하다 오케이, 명사형은 뭘 것 같아요? Distribution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으 또 매 샬로우 딥 서로 반대말 얕은 샬로우 깊은 t 샬로우 딥 그 다음에 업설브 뭐하다 흡수하다 테이크 인 흡수하다도 조금 알아둬야 될 단어니까 음 업설브드 하면 흡수되어진 이런 뜻으로 쓰일 거구요 그 다음에 얼소피션이 흡수라는 명사형이구요 그 다음에 업설브 황당한 명사형이 요렇게 b 가 스펠링이 p 로 바뀐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명사일때는 V하고 F 소리가 비슷해서 이렇게 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DK 뭐하다 DK 뭐하다 부패하다 썩다 그래서 같은 말은 rot가 있습니다 rot DK 디컴포즈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디컴포즈 같은 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디컴포즈 우리가 컴포즈 알아야 컴포즈 여러분들이 작곡가란 뜻으로 컴포즈어를 만난 적이 있죠 컴포즈의 원래 뜻은 이렇게 뭔가 조합해서 만드는 거고요 분해하는 건 이거 거꾸로 흐트러트리는 거니까 디컴포즈 하면 분해하고 뭐 부패시키고 뭐 유기물이 무기물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디컴포즈라고 해요 디케이 있고요 스포일도 만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디컴포즈 비기니리쉬 포로프 듬인들 레슨 레인 그리고 반대말 오케이 아 이게 충치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참 충치 오케이 충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디퍼짓 뭐하다 뭐뭇을 두다 라는 뜻이죠 디퍼짓은 조금 일단 명사로써는 보증금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전시키다 뭐 놓다 두다 좀 보시고 디퍼짓 좀 자세히 살펴보면 문법적인 거 뭐 pay a deposit to pay a deposit to pay a deposit she deposited a pile of books on my desk she deposited a pile of books on my desk sand was deposited which hardened into sandstone sand was deposited which hardened into sandstone and issue sand was deposited and it hardened into a sandstone 학습 정보 학습 정보 오케이 그 다음에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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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son 해서 더 이상의 약 아이 뭐야 독 뭐 이런 뜻이구요 그 다음에 Immune 중요한 단어라 했죠 Immune 어떤 내성이 있는 면역성이 있는 그 다음에 뭐 Immunity 라는 형태로도 만나게 될거에요 면역력 I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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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의 뜻이구요 Immune은 strong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strong하고 똑같은건 아니구요 뭐 해봤자 소용없는 뭐 해도 잘 버티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Immune 그 다음에 약한 Vulnerable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oxic toxic poisonous 하고 같은 말입니다 toxic poisonous The poisonous effect of manganese 그 다음에 Essential 요즘 참 많이 만나고 있죠 Essential Importantly 뭐 핵심적으로는 이런 뜻의 부사로 지금 쓰겠구요 Eliminate 제거하다 오케이 We are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emove 그 다음에 Get read of 모두 알아두세요 Get read of 제거하다 Get read of 그 다음에 competition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제 장문입니다 장문은 41번 문제가 뭐며 42번 문제가 뭔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봐야되겠죠 근데 뭐 ABCDE가 쭉 밑줄 쳐져 있습니다 먼저 41번은 제목이네요 제목 제목을 찾으라는 건 내가 이 선택지들 먼저 읽고 간단하게 여기 요약해서 써놓으라고 했었습니다 주제 찾기에서의 속해야될 그 다음에 ABCDE 중 문법상이 아닙니다 문맥상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뀌어야지 전체 글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있지 이구요 보통은 이거 뭐를 잘 알고 있어야 됐나 반의어를 알고 있어야 됐나 반의어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것은 이거 말고 이거에 반대말이 들어가야지 말이 될 것 같은데 를 찾으라는 문제들입니다 문법상이 아니고 문맥상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목을 생각하고 ABCDE 중에 야 너 말고 너 반대말 와야될 것 같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제목을 읽어보라 했죠 그래서 Why is it so difficult to forgive others 그래서 뭐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Why is it 그래서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왜 그렇게도 어려울까 용서는 용서가 힘든 이유인거죠 용서가 힘든 이유 라고 요약해서 써 놔야 되겠죠 용서가 왜 그렇게 힘들까 To forgive others 하는 것이 왜 so difficult 할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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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로 한 행동조차도 심지어 선의 행동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그니까 그니까 선의도 상처 줄 수도 있음 됐습니까 Even act of kindness can hurt somebody 그 다음에 Time is the best healer for a broken heart 이건 뭐 속담으로도 많이 속담이죠 이 자체가 그니까 그래서 시간이 뭐 뭐 시간이 약이다 라고 쓰면 되죠 시간이 약이다 그니까 그니까 Time is the best healer 시간이 최고의 치유자다 누구를 위한 for a broken heart 상처입은 마음에 그니까 그 다음에 Celebrate the happy moments in your everyday life 뭐해라 행복한 순간들을 기념해라 축하해라 어디에서의 너의 일상생활에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상의 이 소확행해라 소확행해라 최대한 짧게 적으면 좋으니까 내가 알아둘 수 있게 소확행해라 소확행해라 소소한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걸로부터 그렇습니까 행복을 찾아라 소확행을 모르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행복한 순간들을 기념해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뭐 그 기독교 교회 나라인 친구들 뭐 범사에 감사해라 뭐 이런 얘기 성경에 나와요 범사는 평범한 일을 범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에도 감사해라 뭐 뭐 나 같으면 범사에 감사 소확행 여러분들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써두는 게 이 글을 빨리 이해하고 빨리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위를 줄여주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들을 우리가 뭐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데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막무가내로 어려운 단어만 막 해놓고 쉬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뇌 그동안의 독해 능력 그동안 읽었던 글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식들 자 그 다음에 5번 understand others to save yourself from unhappiness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라 너 자신의 너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너 자신을 뭐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불행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니 불행 극복 위해 타인 이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면 내가 느끼는 슬픔이 줄어들 수 있다 됐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쟤 왜 저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오히려 치유받을 수 있다 됐습니까? save yourself from unhappiness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A B C D E 중에 뭐가 반대말이 들어가는 게 all in 자 첫 문장이 늘 중요합니다 다른 문장보다도 그렇습니까? the longest journey we will make is the 18 inches between our head and heart 첫 문장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습니까? 비유적으로 해놨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긴 여행 우리가 하게 우리가 하게 될 것인 make 를 무조건 만들다 라고만 해석하면 안되겠죠 우리가 할 we will make 할 가장 긴 여행은 is the 18 18인치 18인치래 18인치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매우 이율배반적인 게 18인치 해봤자 1인치가 손가닥 한 마디가 1인치로 한 거니까 18개 됐습니까? 뭐 굳이 뭐 하면 이거 뭐 계산하기 궁금하면 네이버에 쳐붙이면 나옵니다 18인치 몇 센티냐고 됐습니까? 어쨌든 이건 뭐 그렇게까지 긴 결의가 아니야 기껏 해봐야 한 이정도 되려나? 아니겠다 18cm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we will make our the longest journey is the 18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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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between our head and heart 됐습니까? 뭐와 뭐 사이에 우리의 머리와 심장 사이에 됐습니까? 자 이 글이 어떤 의학에 대해서 의학적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게 진짜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전의할 건 혈액순환 같은 거겠죠 혈액순환 혈액순환이 아주 긴 여행이다 이런 내용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또 비유적으로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다 이러잖아 그렇죠? 여기는 이성이고 그렇죠? 여기는 감성이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뭐 의학적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게 아니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얘랑 얘 사이를 전의하는게 가장 긴 여행이라 그랬으니까 어 뭐 우리가 뭐 차가운 머리에 따뜻한 가습 뭐 이런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주 어떤 독서적인 센스가 높은 친구들은 아 뭐랑 뭐랑 조화시키는게 힘든다 라는 얘기를 하겠다 라는 거를 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의학적인 내용은 말 그대로 여기랑 여기까지 이동하는게 이게 한 18cm 정도 되는데 됐습니까? 이게 제일 긴 여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뭐 혈액수단이 진짜 힘들고 중요한 거야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롱기스트 전이 하면은 가장 긴 여행이다 여행이 물론 즐겁고 이럴 수도 있지만 롱기스트 전이면 하드 하겠죠 difficult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뭔가 journey를 떠나는게 여행을 떠나는게 떠나게 될 건데 we will make 할 건데 이게 롱기스트 전이라고 얘기했어 됐습니까? 과학적이고 메디컬적인 글이 아니라면 이거 둘의 조화가 힘들다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야 첫 문장이 중요한데 이렇게 해 놓으면 여러분들 이제 첫 문장을 아주 비유적인 어떤 문장을 넣어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뭐 진짜 여기서 혈액순환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성과 감성의 조화가 힘들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두 부분을 더 봐줘야 되겠 됐습니까? if we take this journey it can shorten our misery 자, misery라는 단어가 뭐 있어요? in the world misery의 뜻이 뭐예요? 고통 비참함 이런 거죠 됐습니까? 뭐 영화 제목도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과학적 글이 아니라는게 misery를 통해서 대충 그려집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it can shorten 그것이 뭐 해줄 수 있다? 줄여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우리들의 무엇을 비참함을 뭐 세상 속에 살면서 겪게 되는 비참함을 어 shorten 짧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뭔지 모를 소리를 하고 있어 됐습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여기서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내 머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겠죠 첫 문장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게 우리가 하게 될 가장 긴 여행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if부터 시작해서 뭔 소리냐 우리가 이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얘기는 아까 내가 추측한 걸로 저도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라고 생각한다면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시키게 된다면 이 뜻인거죠 이성과 if we take this journey 이 뜻이 뭐가 될 수 있다? 이 둘이 조화가 된다면 조화를 시키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misery를 shorten shorten misery shorten our misery는 좋은거야 나쁜거야 좋은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misery라는 단어 자체는 부정적 단어이니까 근데 그걸 줄여준다 했으니까 짧게 만들어 준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우리가 불행함을 덜 느끼게 될 거다 우리가 밑에 읽어뒀던게 도움이 되는 순간이 주제 뭐야 제목 뭐냐 우리가 다섯개 읽어봤죠 그쵸 선택지 그중에 뭐 하나 과학적이거나 이런거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뭐 용서가 힘들어 이게 뭐 의학입니까? 아니잖아 그 다음에 뭐 친절한 친절해서 친절의 행동도 상처 입힐 수 있어 의학 아니구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약이다 의학 아니죠 이거 그 다음에 또 뭐 이거 일상생활에서 모든 행복한 순간을 축하해라 이것도 의학적인게 아니구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이거 다 의학적인 내용이 아니니까 내가 처음 문장을 읽고 나서 느꼈던 이게 혹시 진짜 혈액순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걸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patience Judgment Frustration And Angle Leave In Our Heads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더 이상 확신이 드는 거죠 의학적인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못참는 조급함이죠 됐습니까? 조급함 그 다음에 Judgment 단어의 뜻은 판단 판결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선입견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좀 뭐 Considerate Judgment 면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는 건데 빨리 판단된 이런 거죠 그래서 조급함이 부정적 단어죠 Judgment 자체는 그냥 판단 판결 이런 뜻이니까 중립적이야 근데 이게 Impatience 하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부정 부정이 묻었어 부정적인 느낌이 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입견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고요 Frustration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 단어죠 안 좋은 것들 쭉 나오고 있어 Anger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이러한 모든 안 좋은 것 Impatience Judgment Frustration Anger Live In Our Head 어디에 살고 있다 머릿속에 살고 있대요 됐습니까 이제 Live 말고 Reside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리잡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다 살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When we live in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If we live in that place too long 됐습니까 해석하면 우리가 그 장소에 너무 오랫동안 살게 되었을 때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dead place 는 못 외치고 왔어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If we live in our heads too long 이 말이죠 그리고 해석 속에 부정적인 것들 쭉 있다 했죠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러한 걸 막 느끼면서 살고 있으면 이란 뜻인 거야 살고 있게 됐을 때는 너무 그리고 너무 오래라고 얘기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 이게 부정적인 얘기할 거다 긍정적인 얘기할 거다 뻔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임페이션스하고 젖히먼트 프러스트레이션 앵거 속에서 만약에 너무 오래 살고 있게 되었을 때는 Let us live in that place too long 그렇게 그 속에서 너무 오래 사는 행위가 makes us unhappy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불행하게 만든다 계속해서 A 자연스럽고 B 자연스러운 거 증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미저리가 왜 맞느냐는 우리가 이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줄일 수가 있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얘와 얘를 어떻게 잘 이렇게 해주면 됐습니까 우리가 안 좋은 걸 짧게 만들 수 있다는 건 말이 되잖아 됐습니까 여기에 좋은 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해피니스 이딴 게 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해피니스에 반대되는 말 대신 언 해피니스나 미저리 이런 것들이 와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너무 어디 속에 임페이션스 저치먼트 프루스레이션 앵거 속에서 너무 오래 리사이드하게 되면 리브하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불행하게 만들겠 됐습니까 안 좋은 감정 속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불행하게 살잖아 됐습니까 자 이제 벗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If we take this journey 진위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거 단어 그대로 해서 만약 우리가 이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이잖아 여기서 이게 내가 뭔가 이거 둘의 조화를 이루게 한다라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어 뭐라고 하냐 벗 뒤에 When we take the journey from our head to our hearts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얘기가 나올 거야 됐습니까 벗이 나왔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는 우리들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심장으로 가는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는 something shifts inside 자 이거 전부 다 인간의 내면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내부에서 변화된다 바뀐다 changes 하게 된다 자 키보드에 보면 shift 키 있죠 그쵸 shift 키 누르면 변화되죠 글자가 됐습니까 기억이었는데 shift 키 누르고 기억 누르면 쌍기역되고 shift 뭐하다 변화하다 또는 이동하다 바뀌다 자 뭔가가 바뀐다 그랬어 뭔가가 바뀐다 했는데 이거 긍정적인 거겠어 부정적인 거겠어 그래서 여기에 아예 긍정적인 내용을 써줬으면 우리가 일로 돌아와갖고 이게 긍정적인 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대놓고 긍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뭔가 바뀐다 까지만 했어 그럼 우리가 이 뭔가 바뀌는 건 그러면 긍정적인 거라는 걸 다음에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something shifts inside 가 네거티브한 건지 포지티브한 건지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까지 되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에 비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what if 나왔어 what if의 뜻은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죠 what if we were 자 가정법 과거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what if we were able to love everything that gets in our way 됐습니까 자 get one's way 하면 가로막는 거야 가로막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근데 이 앞에 뭐가 나오냐면 love everything 이란 말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좋은 모든 것이 아니고 나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내 앞길을 맡고 있는 that gets in our way 하고 있는 everything을 만약에 우리가 love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이쯤에서 그대로 잘 파악이 됐다면 제목을 고를 수 있을 수준까지 됐어요 됐습니까 맞죠 그래서 아니면 뭐 확실하게 모르겠으면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수준까지 제목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수준까지 왔죠 이 정도 만약에 정확하게 해석이 됐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고맙게도 what if가 또 나오고 있어 됐습니까 그리고 글의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what if we tried 여기에 뭐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봐줘야 되겠죠 what if we tried loving the shopper who annoyingly steps in front of us in line the driver who cuts us up in traffic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 이거 노력하는 거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쇼핑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애를 써본다면 빼고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쇼핑 쇼핑하는 갑자기 여기서 이제 막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쇼핑하는 사람들 얘기 왜 나와요 됐습니까 쇼핑하는 쇼핑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네거티브한 짓을 하고 있어 포지티브한 짓을 하고 있어 안 좋은 짓을 하고 있어 짜증 나는 행동을 하고 있어 쇼핑하는 쇼핑하는 뭐 무심코라고 해석 하면 되겠죠 무심코 clic 줄 서고 있는 우리 앞에 끼어드는 쇼퍼를 한번 러브 해보려고 트라이 해보면 어떻게 될까 됐습니까 자 이런 사람을 만났어 그렇죠 쇼퍼를 무심코 끼어드는 쇼퍼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막 이런게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건 여기에 이런거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랍니까 말랍니까 그렇죠 여기에 화를 계속 오래 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거에요 화가 나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얘랑 얘 사이에 비유적으로 여행을 가야 된다 근데 그 여행이 쉽다 쉽지 않다 롱기스트 존 이라니까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짜증나는 사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엔 뭐 뭐 짜증나는 행동 who cuts us off in traffic 그래서 뭐 차타우 하고 있는데 뭐 하는 드라이버를 막 끼어드는 됐습니까 cut off 하면은 뭐 잘라내는 건데 세치기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어 cut off 그래서 차타우 하는데 세치기 하는 운전자를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또 수용하는 사람이 또 망했어 근데 또 차타우 하고 있는 in traffic 속에서 cut us off 하면 또 앵거 생기겠죠 내 마음속엔 앵그리 해지겠죠 frustrated 해지겠죠 나는 impatient 한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나도 빨리 가야 되는데 좋습니까 조급한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수용하는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입니까 또 부정적인 행동을 하겠죠 who's places us with water 우리에게 뭘 튀기는 물을 튀기는 during a belly dive 뭐 하면서 배로 다이빙 하면서 배치기 하는 거 그러니까 배로 다이빙 하면서 우리에게 물을 튀기는 or the reader 또는 누구를 사랑해 보려고 독자 who pens write 뜻이죠 a bad online review 그래서 독자는 독자 인데 뭐하는 안좋은 온라인 리뷰를 뭐에 대한 of our writing 우리가 쓴 글에 대해서 배로 온라인 리뷰를 write 하는 펜스 하는 리더를 러빙 하려고 한번 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앵거 앵그리한 상태를 자 앵그리한 상태를 러브하는 건 앵그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아 뭐 바쁜 값지 됐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됐습니까 그럼 이쯤에서 이제 답을 확실하게 고를 수 있을 거고요 제목 찾기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D가 어울리는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every person who makes us miserable is like us 그래서 우리를 앵그리하게 만드는 됐습니까 임페이션트하게 만드는 프루스트레이티드하게 만드는 미저러브하게 만드는 전부 다 안좋은 감정들 쭉 얘기했어 됐습니까 임페이션트 조급한 프루스트레이티드 프루스트레이티드 하면 프루스트레이티드 otl 좌절 앵그리 모든 사람들은 뭐 같다 우리랑 똑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랑 다르다 unlike였으면 틀리겠죠 like이기 때문에 그 뒷 내용 때문에 사실은 뒤에 that이 있고요 이 뒷 내용 때문에 like가 맞는 것이 되는 겁니다 뒷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와 같다 뭐다 인간이다 human being이다 됐습니까 인간인데 자 뭐가 나왔다 요고 요고 나왔습니다 삽입구 삽입절이네요 됐습니까 a human being 은 being인데 어떤 여기 보이고요 deeply loved by their parents a child or a friend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인데 most likely doing 하면 아마도 가장 이럴 것 같다 라는 뜻입니다 가장 이럴 것 같다 인데 지금 이제 doing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분사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있는 아마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간이다 그렇습니까 most likely doing the best they can 인 인간이다 아마도 내가 생각하건대 추측하건대 most likely 하건대 doing the best they can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인데 어떤 여기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 부분 대시 뒷부분 그래서 우리와 같다 해놓고 뭐 우리와 같은 인간이야 아마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간이야 또 어떤 인간이야 아주 깊이 사랑받는 인간이야 누구에 의해서 부모님들에 의해서 또는 뭐에요 우리랑 똑같은 애야 또는 친구야 내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여러가지 관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내가 누군가의 프렌드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차일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자식일 수 있는거지 걔들도 똑같은 뭐 우리가 가끔씩 상담 뭐 이렇게 뭐 AS 하려고 뭐 고치려고 여러분은 그런 전화를 잘 안해보나 뭐 이렇게 뭐 삼성전자 내 폰 고난 나가지고 전화 이렇게 뭐 서비스센터 전화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게 뭐 지금 하는 대화는 뭐 녹음 될 수 있다라는 안내방송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뭐 폭언이나 이런거 자제해주세요 누군가의 뭐 상담원들도 누군가의 뭐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거에요 그런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nd how many times have we 입니다 여기서 됐습니까 how many times have we annoyingly stepped in front of someone in line caught someone off in traffic splashed someone off 뭐로 바꿔놨어요 주어를 위로 바꿔놨죠 우리도 똑같은 짓 했었다 몇 번이나 우리가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그리고 도대체 몇 번이나 우리가 무심코 줄 서고 있는 쇼핑센터에 가서 줄 서고 있는 누군가 앞에 stepped in 끼어들었을까 또 차 타고 가다가 끼어들었을까 물을 튀겼었을까 됐습니까 수영장에서 누군가에게 됐습니까 나도 똑같은 짓 했다 우리도 똑같은 짓 했을거야 그리고 도대체 그 how many times를 넣어서 한두 번 그런게 아니고 그런 적이 우리도 당연히 많다 됐습니까 자 or 또는 made a negative 아까 마지막 부분이죠 이 사람은 글 쓰는 사람이 직업이다 보니까 글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빡친 경험이 많은가봐요 됐습니까 그래서 made a how many times have we 가 계속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사의 형태들이 있죠 여기에 cut의 형태 splashed의 형태 made의 형태 문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splash이 오면 안되고 cut은 뭐 cut cut cut이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나는데 여기에 make가 오면 절대로 안돼 뭐에 걸리냐면 how many times have we 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생략에 생략 생략 때문에 동사의 형태가 이런 형태들이 된다고 대안하는 겁니다 how many times have we stepped in how many times have we stepped in how many times have we cut 동사의 형태도 궁금한 거 그래서 부정적인 negative statement about about something we've read 우리가 읽었던 뭔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댓글이나 언급을 우리가 했었을까 made 했었을까 자 그 다음에 잇을 파악한게 중요한데요 잇을 갑자기 어디로 가야되냐 하면요 아이고 좀 멀리 떨어져있네 예를 드는게 많아서 taking the journey from our head to heart 를 이수로 받아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부터 출발해서 심장으로 가는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 taking the journey from our head to our heart to helps 이렇게 가는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차가운 머리 따뜻한 마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impatience 를 뭔가 embrace 하고 껴안고 이해하고 understand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거죠 결국은 전체적으로 읽어봤더니 그 헤드에서 heart로 여행간단 얘기는 뭐 한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자 이거 지금 여기에 what if 부터 쭉 예를 든게 되게 길었죠 됐습니까 이거 네 글자로 하면 뭐 해 본 거예요 내가 역지사지 해 본 거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또는 나는 그런 적 없는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 해 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역지사지 해 보는 거 됐습니까 상대방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도와준다고 했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deny 뭐 하도록 부정하도록 도와준답니다 됐 자 여기서 a piece of us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석은 우리의 일부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해석은 우리의 일부분이야 그래서 그렇게 역지사지 해 보는 것이 뭐 우리의 일부분이 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어디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의 일부분이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deny가 아니고 뭐가 와줘야 되겠습니까 accept 라든지 됐습니까 또는 admit 같은 게 와줘야 되겠죠 여기는 역지사지 해 보는 것이 자 선생님이 중요한 테크닉을 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역지사지 해 보는 것이라고 됐습니까 상대방 입장에 뭐 역지사지까지 생각이 안 나더라도 내가 지금 이 과정에서 짜증난 저 앞에서 뭐 했냐 짜증나는 상황 막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뭐라 그러냐 어 내가 나도 몇 번 니들은 몇 번이나 그래 본 것 같아 니들도 똑같이 했단 말이야 를 해 봤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해 봤다고 인정하는 거 나도 그런 상대방을 임페이션트하게 만들고 앵그리하게 만들고 프루스트레이티드하게 여러분도 했잖아요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됐습니까 여러분의 일부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여러분의 일부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어피스 오브 어스가 중요한 키 중의 하난데 해석은 여러분 우리들의 일부인데요 우리들의 일부를 어떤 식으로 확장시켜야 되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짜증나는 행동을 한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짜증나는 행동을 한 우리 해석은 우리의 한 부분인데요 우리의 한 부분이 가리키는 것 우리의 한 부분이 짜증나게 한 행동을 한 우리의 행동이 모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나도 그런 짓 했듯이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를 accept admit 하는데 도움이 된다 역지사지 해 보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역지사지 하는 게 긍정적인 데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지금 deny 해버리면 아 저런 사람 나는 저런 거 해본 적 없다가 되버립니다 deny가 되버립니다 됐습니까 나도 저런 절 해본 적 있지 라고 admit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accept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제목은 결국 뭐가 됩니까 5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까요 가 제목이 될라 그러면 네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 이런 식으로 글이 나왔다든지 그렇습니까 정신 수양 좀 해 이 자식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친절한 행동이 상처를 주는 내용 없습니다 전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된다 이런 얘기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행복한 순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짜증나는 행동만 잔뜩 나왔어 물 막 튀기고 새치기 막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save yourself from unhappiness unhappiness 하려면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뭐해라 take the journey from your head to your heart 그 말이 어렵죠 그 말을 구체 그 말이 어려우니까 얘가 뭐해놨어 자 너 이런 행동하는 쇼핑하려고 계산대 서가지고 중소갖고 있는데 유니클로 가가지고 옷 사갖고 이렇게 중소갖고 있는데 누가 훅 솔직히 해서 들어왔어 졸라 짜증났지 그럼 너무 그런 적 있잖아 어 그 사람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멱살 잡고 그래봤자 안돼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3, 45는 A, B, C, D 이렇게 돼있으니까 글에 순서겠죠 A 문장 다음에 뭐가 헤어질 거냐 요즘 얘가 조금 41번부터 시작해서 45번까지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는 마지막 장문은 긴 대신에 그렇게까지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옛날 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입니다 보통 그래서 뭐 크게 해석이 어렵지는 않긴 합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봐야 되겠죠 당연히 글의 순서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44번에선 지칭찾기라고 얘기했죠 내가 얘 누구 대신 왔냐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 이게 M이냐 Y이냐 이런 식으로 어떤 마크를 해서 몽크냐 영맨이냐 아니면 미들에이지냐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읽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 관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알고 고맙습니다 먼저 읽어 볼게요 이 중엔 넷은 글에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읽어두면 저 위에 있는 글이 어렵더라도 도움이 되겠죠 1번 한 수도승이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지 수도승이 등장인물로 나오고 오사람이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년 남자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지 그 다음에 중년 남자 등장인물이 보입니다 수도승 나올 거고 중년 남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수도승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질문을 받았는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수도승이 말을 듣고 젊은이는 고개 젊은이도 등장인물 등장인물이 세 명인데 셋 다 남자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중년 남자는 산 속에 있는 마을을 떠나서 기쁘다고 말했는지 그러니까 뭐 산 속에 마을로 아 보니까 마을이 마을은 마을인데 이런 마을도 있고 이런 마을도 있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배경 그래 배경으로써 등장인물 아닌 배경으로써는 골짜기 마을과 산 속에 있는 마을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써 등장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글의 순서 A 문장이 첫 문장이고요 One day a young man was walking along a road on his journey from one village to another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걷고 있는 중이었다 길을 따라서 그 다음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습니다 언제 그가 여행을 하는 도중에 한 마을에서 another 뒤에는 village가 생각되겠죠 from one village to another village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는 여행 도중에 길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길이 있고 이 사람이 한 마을에 있다가 다른 마을로 가는 어떤 여정을 여정을 떠났고요 걷고 있습니다 when he walked when he walked as he walked he는 why 라고 쓰면 되겠죠 as he walked young man noticed a monk walking in the fields 그래서 그 젊은이가 걷고 있었을 때 그는 뭐 알아차렸다 근데 이거 문법적인 거 먼저 얘기하면 지각동사입니다 notice 도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라는 뜻이고 지금 5-3 c 의 구조입니다 그럼 뭐하고 있는 중에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인 수도 등 한 명이 있음을 뭐 봤으니까 알겠죠 봤다 noticed 했다 알았습니까 알아차렸다 그러니까 walk의 형태는 이 형태 아니면 동서원형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monk가 워크를 하는 거예요 워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 능동의 관계고 저 밑에 하나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선택지 중에 하나 알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인 수도 등 한 명을 봤다 알았다 어 저기 수도 등 한 명이 일하고 계시네 하고 알아차렸다 the young man turned to the monk and said 그래서 그 젊은이가 몸을 돌려서 수도 등에게 몸을 돌려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례합니다 excuse me do you mind m is m if why ask monk a question 오케이 그래서 실례합니다 당신은 싫겠습니까 만약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했더니 monk가 대답하는 거죠 I don't mind at all 전혀 실시하나 reply the monk reply 같은 말 answered 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최근 배운 이 문제 풀면서 배운 단어는 responded 같은 것도 있죠 responded the monk 수도 등이 답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가 끝이 났어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이어지는 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질문이 나와야 되겠다 young man in monk에게 하는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b에 while later a middle-aged man journeyed down the same road and came upon the monk 했으니까 a단 b가 이어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의 순서 찾기에서는 이렇게 앞부분만 읽어보고 원래 앞부분만 읽는 거로 불충분할 때도 있어 하지만 이건 대놓고 너무 아니야 b는 왜냐하면 이 부분만 해석하면 잠시 후에 줘 됐습니까 while later 여기에 while은 명사로서 쓰였습니다 a minute later 됐습니까 a moment later 잠시 후에란 뜻입니다 그래서 중년 남자가 journeyed down the same road 같은 길을 따라서 여행을 가고 있었다 and came upon 우연히 마주치다 라는 뜻이죠 그 monk를 우연히 마주치게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b는 아니니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c 앞부분하고 d 앞부분을 이렇게 봤어 됐습니까 c 앞부분 i am traveling from the village in the mountain to the village in the valley and i was wondering if you know what it is like in the village in the valley 가 보이고요 d는 why did you feel like that as the monk가 보이고 있어 그렇죠 그렇죠 너는 왜 그런 기분이 든 거야 라고 수도승이 말을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한 건 상대방의 무슨 뭐를 개진하고 나서 의견을 개진하고 와서 그러한 의견을 가지게 된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토당토 아는게 또 나왔죠 d는 그래서 a 다음은 뭐다 c다라는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나왔던 장문이기 때문에 장문의 글 순서 배열이기 때문에 저 앞에서 우리가 만났던 글 순서 배열보단 조금 더 난이도는 c 우편입니다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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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연스럽게 c 로 여전하게 되겠네요 여기서 i 에다가 y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랬습니까 young man이 말합니다 i am traveling 내가 여행 중입니다 from the village in the mountains 어디에 있던 뭐로부터 산에 있는 마을로부터 from a to b 가 보이죠 산에 있는 마을로부터 to the village in the valley 오케이 그래서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고 있다 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f mk 당신이 m 이라고 써놔야죠 이런거 여기에 뭐 여기 아이는 계속해서 젊은이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푸는 문법적으로 인지 아닌지니까 마냥라면 아니죠 이거 웨더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당신이 알고 있는지 뭔 그 당신이 알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궁금합니다 what it is like 간접 의문물이고 문법적으로 뭣 같은지 in the village in the valley 계곡에 있는 마을이 뭣 같은지 우리말스럽게 하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그 마을 어때요 내가 앞으로 가게 될 마을이죠 이 사람이 마운튼에 있던 밸리로 마운튼에 있던 빌리지로부터 밸리에 있는 빌리지로 가고 있어요 자기가 앞으로 가게 될 장소에 대해서 뭣 같은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봐 여기까지 영맨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멍크가 말아가기 시작합니다 tell me 나에게 한번 말해 자 이렇게 쉼표 있고 여기 쉼표 있어서 tell me 원래 이제 tell me가 여기 있는게 좋단 말이죠 tell me what was your experience of the village in the mountains 라고 said the monk 한겁니다 내가 나한테 한번 말해보게 뭐를 말해보게 너의 경험이 어땠었는지 뭐에 대한 경험 산에 있는 마을에 대한 당신의 경험이 어땠었는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tell me how the village in the mountains was how it was tell me how it was 한 거야 그거에 어땠는지 나한테 말해주고 됐습니까 it's in the village in the mountains 그래서 거기 경험을 물어보라 했으니까 거기 있을 때는 어땠는지 나한테 한번 말해봐 산에 있는 마을에 있을 때 어땠는지 말해봐 됐습니까 그랬더니 영맨의 대답이 terrific이 아니죠 terrible all four 됐습니까 네거티브한 단어를 뱉어놨죠 끔찍했어요 the village in the mountains was terrible replied answered the responded the young man 저희 문의가 답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쌍따오페 안에 있는 말 누가 하는지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I am glad 끔찍해다 그래놓고 I am glad란 말을 하고 있네 나는 기쁩니다 이러고 있네 to be away from the village in the mountains 저는 기쁩니다 뭐 하게 되어서 그 산속에 있는 마을로부터 멀리 가게 되어서 기뻐요 딴 데 가게 되어서 기뻐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쌍따옴표가 계속 영맨이 하는 말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 하는 말 하는데 여기에 쌍따옴표가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쌍따옴표가 계속 이어지는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맨이 파운드 한 거죠 I found the people most unwelcoming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find a 어떤 입니다 5-2죠 저는 The people in the village in the mountains most unwelcoming 산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 거 겪었어요 됐습니까 저 피플이 얹웰컴을 합니까 더 피플이 얹웰컴을 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얹웰컴드 하면 안 돼 만약에 여기에 마이셀프면 됐습니까 I found myself most unwelcomed I found by the people 됐습니까 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능동의 관계니까 ing형 현재 분석으로 와줘야 되는 거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쌍따옴표 안 끝났습니다 젊은 사람 계속 얘기해요 young man so tell me why 라고 적어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인 나에게 말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말해주십시오 뭐를 자 요거 선생님 이상해요 여기에 만약에 쉼표가 없잖아요 여기 쉼표가 없고 없고가 문법적으로 이런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 쉼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야 되겠어 so tell me what I can expect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쉼표가 없어지는 순간 what 뒷부분은 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간접 의문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쉼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의문물의 어순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in the village in the valley 계곡에 있는 마을에서 여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은 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걸 될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의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제가 마을에 계곡에 있는 밸리에 있는 빌리지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떤 대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 이제 끝났어 드디어 영맨이 길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 쌍따옴표는 당연히 누구의 쌍따옴표인 거야 멍크의 쌍따옴표죠 쌍따옴표가 있고 없고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하는 말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i'm sorry to tell you 쉼표야 또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는 said the monk가 이 쌍따옴표에 열로 봐줘야 되는 거고 원래 문장은 i'm sorry to tell you but i think your experience will be much the same there 이렇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깔끔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다 유감스럽다 뭐 하게 되어서 젊은이 당신에게 얘기해 주게 되어서 유감스럽다 뭐를 그러나 나는 생각하죠 여기에 아이는 멍크죠 젊은이의 experience가 will be much the same in the village in the valley죠 거기에서 그래서 계곡에 있는 마을에서의 네가 너의 경험이 매우 거의 똑같을 것이라는 거 생각된다 그러니까 경험이 거의 똑같을 것이라는 얘기는 거기 갔다 와서도 넌 뭐라고 할 거다 terrible 이라고 할 거다 됐습니까 the young man lowered his head helplessly and walked on 그래서 젊은이는 뭐 했다 머리를 숙였네요 됐습니까 ok low 하면 형용사로서 낮은 이죠 근데 여기다가 er 붙이면 동사가 된 겁니다 낮추다 됐습니까 고개를 낮추다 고개를 숙그렸다는 얘기인 거죠 고개를 숙였다 어떤 감정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영맨의 감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문제 풀이하면서 배운 단어 중에 f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 저 올리는 거 있네요 frustrated 한 거죠 됐습니까 OTL이죠 이런 젠장 됐습니까 그래서 이 영맨의 감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했냐 조금 어렵게 여기다 얘기해 놨어 안 좋을 거다라는 내용을 your experience will be much the same 이라고 해 놨어 너의 경험이 거기에서 거의 똑같을 거다라고 얘기해 놨기 때문에 저 앞에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똑같을 거다라고 얘기한 게 부정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lowered his head 하는 상황은 상대방의 하는 말에 설득되어서 lowered his head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졌소 당신 말이 옳소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고요 상대방이 배드 뉴스를 전해줘서 lowered his head 한 거죠 됐습니까 haplessly 어찌 고개를 숙였답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and walked on 그리고 계속 걸어갔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걸어갔다 했으니까 이제 헤어진 거야 됐습니까 더 이상 누구와 누구 사이에 대화는 없을 거다 멍크와 영맨 사이에 대화는 없겠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왜 그렇게 생각하고 의견 묻는 거 또 나왔어 그렇다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겠다 아까 중견 아저씨 나왔던 문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a 다음에 c였고 그 다음에 b가 자연스럽고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와서 이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어야지 얘기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떠나갔잖아 아까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부분에서 walked on 이러면서 계속 걸어갔다 이러면서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죠 a while later 됐습니까 a moment later 잠시 후에 a middle-aged man journeyed down 뭐 여기에 보면 the same road란 말이나 똑같은 길 누가 걸어갔던 길과 똑같은 길 영맨이 걸어갔던 길과 똑같은 길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middle-aged man he journeyed down the end came upon the monk 됐습니까 그래서 중견의 남자가 얘기할 것 같네요 됐습니까 do you know 여기에 you는 멍크가 되는 거죠 수도승 당신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what the village in the belly like죠 그래서 계곡에 있는 마을이 멋 같은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okey 그래서 i do reply the monk i know 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but 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but 앞에 있는 쌍떡에서 주인 말하는 사람 멍크가 주인이죠 파악해두시고요 but first tell me me에다가 멍크라고 쓰면 되겠죠 나한테 말해달라 했으니까 멍크 나에게 말해주세요 about the village where you came from 관계 무사 써야 될 자리죠 관계대명사 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okey 그래서 마을은 마을인데 네가 온 그 마을 그러니까 the village in the mountains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이 거기서부터 온 마을 그러니까 산에 있는 마을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나 그 마을 어떤지 i do 알고 있지만 네가 온 마을부터 네가 출발해서 온 마을 the village in the mountains 부터 먼저 얘기해줘 자 이제부터 중년 중이라고 쓸게요 중이라고 쓰니까 쓰셨으면 중년 아저씨가 i가 이제 중년입니다 이 쌍타옴패 주인은 미들에이지드 맨입니다 i've come from the village in the mountains 저는 산에 있는 마을에서 왔어요 said the man 말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사람이 계속 말해야 되겠죠 어떤지 물어봤으니까 어떤지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쌍타옴패 주인도 계속해서 미들에이지드 맨입니다 it was a wonderful experience 아주 멋진 경험이었어요 중년의 아저씨 벨트 자 이거 보이네요 반갑죠 인사했죠 뭐 as if죠 됐습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거 몰아야 돼요 해야 되죠 됐습니까 그거죠 마치 언제 아닌데 언제요 뭐뭐인 것처럼 이 시제와 같은 시제로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느껴졌었다 과거에 느껴졌었다 과거의 멤버가 아니었는데 멤버였던지 as if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시제와 동일 시제에 아닌데 맞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할 때 해석되는 거죠 내가 그 일원에 그 일원에 일원 중에 한 사람 그 뭐해봐 일원으로 느껴졌었다는 얘기죠 내가 그 동네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동네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of the family in the village in the mountains 산에 있는 마을에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인 것처럼 마치 느껴졌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자신의 뭐 평가 말하기 했죠 그래서 뭐에 대한 평가 the village in the mountains 에 대한 평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몽크가 그러한 평가를 한 이유를 묻는 뒤로 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상담페 주인은 몽크입니다 why did you feel like that as the monk 그래서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라고 수고서 입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년의 아저씨가 말합니다 the elders gave me much advice and people were kind and generous 그래서 뭐 칭찬 막 좋은 포지티브한 얘기 막 하겠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저에게 많은 충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너그러웠습니다 제너러스 반대말 시리로 시작하는 건 만나본 적 있죠 뭐였어요 또 노래하게 만들지 마세요 됐습니까 through all generous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인사해야죠 그렇죠 인사했습니까 to have a left 예 인사하려면 이름을 알아야 인사도 할 거 아니야 이름은 당연히 두 부정사인데 왜 그냥 두 부정사 내가 뭐 계속 인사 시키더라 그렇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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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사죠 완료 부정사 얘 이름은 완료 부정사야 반가워 왜 완료 부정사를 썼냐 내가 언제 슬프다 I am sad 내가 언제 슬프다 현재 슬프다 언제 거기를 떠나서 과거에 거기를 떠나게 되어서 현재 슬프다 그래서 이거 이제 that to have left there를 that 절로 똑같이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I am sad that I left there 됐습니까 과거에 떠나서 현재 슬프다 자 쌍따옴표 안 끝났습니다 중년의 아저씨 계속 얘기해요 and what is the village in the valley like 그리고 계속 궁금합니다 뭐는 어떠 뭐 같아요 계곡에 있는 마을은 뭐 같습니까 의견 묻기죠 what is the movie like how is the movie 됐습니까 하고 똑같이 what is the village in the valley like he asked 중년의 아저씨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he asked again 할 때 supply the monk 수도승이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중년의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겠죠 이 쌍따옴표 주인은 I am glad to hear that 그런 얘기 들어서 기뻐요 the middle is man sad smiling and then journeyed on 스마일은 왜 이렇게 생기냐 하냐면 이거 분사공은 하면서 했다 하려니까 분사죠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고요 그러면 journey는 왜 꼬라지냐 하면 여기에 sad가 과거니까 journey는 과거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년의 아저씨는 미소지으며 말했고 그리고 계속 여행을 떠났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답이 다 43 44 다 했죠 45도 한 거죠 뭐 43 답은 뭐예요 2번인가요 선생님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표시한 게 다 없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대상이 다른 건 누구였나요 아까 다 표시했는데 D? D가 누군데 영맨이네 나머지는 멍크죠 그 다음에 일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중년의 남자는 산에 있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다 했으면 틀렸는데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가는 중 맞고요 수도승 골짜기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산에 있는 마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 틀렸는데 맞고요 수도승의 말을 읽고 로워드 히스 헤드 앤드 헬플리슬리 앤드 웍도원 했고요 떠나서 여기에서 이거 이게 틀렸다고 할 수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아잉 이게 틀렸다고 잡아낼 수 있는 문장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I am sad to have left there 거기를 떠나서 슬프대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쁜 게 아니고 슬프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모의고사를 한 벌 풀어보기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감상 어때요 모의고사 뜨겁습니까 누군데 쉽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줄 세우는 시험인데 학교에서 줄 세우는 시험인데 쉬우면 되겠어요 중학교 시험처럼 너도 90 얘도 90 얘도 95 쟤랑 나랑 분명히 실력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쟤는 85고 나는 90이네 뭐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중학교 시험에서 85마전에 90마전에 사이를 쫙 벌려놓죠 됐습니까 그래야지 줄을 골고루 세울 거 아니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래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사이에 5점 차이 나는 애들을 쭉 다시 줄을 세우려고 그러면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됐습니까 각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듣기평가랑 보기는 하고 있습니까 드디어 샀다 빨리빨리 하세요 됐습니까 딕테이션 꼭 하시고요 받아쓰기 빈칸 채워 쓰는 거 뒤에 있잖아 그거 없는 거 듣기평가 없죠 자 그래머타파 동명사 동명사입니다 오래간만이죠 우리 했던 건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간다 그래 놓고 빨리 못 가요 말은 빨리 가고 싶은데 왔나 봅시다 자 동명사의 쓰임이라 쓰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제 문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시간이라 했죠 얘가 하는 아이구야 시간이 다 된데 흐흐흐 네 미안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머타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다보니까 시간 다 됩니까 몰랐네 여보세요 오